Abortion, 낙태, 유산이란 뜻이고요. 어떤 계획 따위의 중지, 낙태는 불가산 명사인데 이것이 낙태 행미, 즉 낙태 수술을 의미할 때는 가산 명사화 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emonstrators, Opposed to Abortion, 낙태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Demonstrators, 시위자들, Who are opposed to abortion, Who are 생략, 낙태에 반대하는, 이때 Abortion은 추상 명사로서 낙태란 뜻이고요. Get an Abortion, 낙태하다 라는 뜻인데 이때 An Abortion, 부정가사 N이 붙었죠. 낙태 행위를 의미합니다. 낙태 수술을 받는 거죠. 낙태 수술을 받다. Get an Abortion, 낙태하다 라는 뜻이고요. 동사 Abort, 유산하다 또는 낙태하다, 계획 등을 중지하다. 미사일 발사 등을 중지할 때도 역시 Abo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화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Abort the mission, 임무를 중단하다. Abort the mission, 임무를 중단하다. Press Enter to abort the printing. 프린트를 중단하기 위해 엔터를 눌러라. Press Enter to abort the printing. 그래서 Abortion 그러면 낙태뿐만 아니라 계획 따위의 중지. 동사로 Abort는 유산하다. 그리고 계획 등을 중지하다. 미사일 발사 등을 중지하다. 스크레이 crushed